안녕하세요. 담비수리티비 담비입니다. 여기는요. 안동시 묵게리에 있는 만유정이라는 곳이에요. 주차장 모습이구요. 만유정. 저기에 주차를 하고 걸어 들어갑니다. 만유정은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구요.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배추가 이렇게 이쁘게 있네요.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그래요. 조선시대 문인 김계행이 말년을 지내기 위해서 건립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 들어갑니다. 주변은 여기 산이 있구요. 동네네요. 이쪽으로 이제 뇌가 있어가지고 물이 흐르는데 지금 여름이라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만유정이 모이고 있구요. 멋있네요. 만유정에 다 왔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돼 있네요. 다리는 이렇게 돼 있네요. 만유정. 문화재. 연호재. 문화재. 반갑게. 반갑게. 만유정. 고춧가루 드라마에 나왔던 인생샷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곳이에요. 살짝 올라오면 멋있는 바위가 펼쳐집니다.